복주야, 다녔다. 복주야, 잘하자. 어? 그냥 침착하게 하던데 가요. 다음 출전 선수. 한월체대 김복주. 마지막, 용상 3차 시도. 그래, 김복주. 모든 게 이 한 번에 달렸어. 떨 거 없어. 넌 강해. 넌 할 수 있어.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바벨에만 집중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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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복주야. 야, 복주야, 뭐해? 빨리 들어가야지. 형님! 우리가 무거운 쇳덩이를 들잖냐.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엔 핏줄 곤두서고 얼굴 시빨개지고 이중삼중턱에 벨트 밖으로는 뱃살도 삐져나오고 장난 아니거든.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아닌 거지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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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